2. 연예 보러 오셨어요? 아래 글자도 하겠어요. 오늘도 MJS, 분박 가면 개요리. 보증아! 아, 아... 잘했어, 잘했어. 웃어. 못 말할 때. 카메라 보고. 오케이, 빗들어 놓은 바. 한 번 한 번. 깨르르! 울 가득 찌거요. 하나 웃는다. 아, 이렇게 해 봐. 한 개 해 봐. 찰칵 오 괜찮은데? 진작을 표현해 준다고 해놓고 이게 진 착 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진 착 이래요 하이패션이라고 패션은 굉장히 점잖고 품이 있고 하지만 포즈 자체는 그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패션을 이 친구가 보여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그렇지 이게 바로 하이패션 잠깐만요 그거 좋아요 빨리 빨리 오 좋아 완벽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친구가 멋있는 척을 했죠 하지만 점점 하이패션으로 진화를 합니다 오 작품 예 당신이 말로만 대신 그 진작인가 예 나도 한번 찍어보게 하이패션으로 찍어야 돼 하이패션으로 찍어야 돼 하이패션으로 평범하면 통과할 수 없어요 아 잠시만요 일단 의자와 약간 의자와 일심동제를 해서 약간 좀 평범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찍고 있어요? 원래 찍고 있는 소리가 원래 안 들려요? 아 아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아 좋아요 아 아 좋습니다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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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그래 뭐 아니지 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